전화 안 받아서 안 받은 거 맞지? 어 맞아 그날은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미안하다 네 말 듣고 나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진짜 10년간 네가 항상 내 옆에 있었더라 밥 치는 거 없을 때 술 한잔 생각날 때 모임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뻘쭘할 때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만나보자 아영아 만나보자 제대로 야 정재희 너 진짜 연애가 무슨 불우유 토끼니? 사랑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바보야 아영아 네 우정만 고맙게 받을게 춥다 가 아영아 madame 아영아 아영아 아멘 아멘